섹스리스를 비롯해서 우리가 좀 아까 얘기했던 서로가 받았던 상처들 이런 걸 얘기하지 못할 때 이제 우리가 또 생길 수 있는 게 외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. 퀴즈를 하나 낼게요. 인간은 땡땡을 느낄 때 바람을 피게 된다. 외로움실, 외로움. 두 글자야. 땡땡이라고 했잖아. 땡땡? 땡땡을 느낄 때. 두 글자, 두 글자. 두 글자? 유혹. 비슷한 계열인데 인간은 결핍을 느낄 때 바람을 풀 확률이 높아져요. 여기서의 결핍은 개인의 결핍도 있을 수 있고 관계의 결핍도 있을 수 있어요. 개인의 결핍은 이 사람이 성장 배경 속에서 쭉 본인이 끌고 왔던 자기만의 어떤 함몰 지점 같은 거예요. 마음이 되게 깊은 외로움 이런 것들. 그리고 이제 관계에서의 결핍은 부부 사이에서 이게 뭐가 잘 안 돼서 여기에서 절망했던 내적 절망이나 이런 것들.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죠.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. 우리는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 없으시겠지만 나는 이런 일이 좀 생기면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외도를 할지도 모르겠어. 이렇게 스스로. 왜냐하면 우리가 좀 가정에 보고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또 예방 차원에서. 궁금하다. 본인은 뭐 그런. 왜요? 굳이 하면 상대가 바람을 피우고 그러지 않아요? 유일하게 정말 생각나는 건 그 정도? 그 정도. 외도라기보다는 뭔가 저도 이제 다른 남자에게 이쁨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들 때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저도 이제 뭔가 임신과 출산과 그걸로 인해서 몸이 막 계속 막. 불어날 때. 막 가슴은 바닥에 이렇게 있고. 막 이렇게 막.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뭔가 자존감이 하락하락하락 돼 있을 때. 어느 날 SNS를 보다가 이렇게 뜨잖아요. 알고리즘 같은 게. 내 남편이 그렇게 요가 필라테스 선생님들한테 좋아요를 눌러놔요. 운동에 관심이 많이. 지인일 수 있죠. 지인도 있고 너무 아름다우세요. 건강미가 넘치시고 너무 아름다운데 그게 나한테 뜨잖아요.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남편한테 그 좋아요 왜 눌렀냐고. 내가 막 먹으라고 했어요. 궁금해요. 내가 그 사람이랑 커피를 마셨니 밥을 먹었니. 그냥 보기 좋아서 눌렀다. 이제 남편이 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. 서운할 수 있죠. 서운하긴 서운하죠. 저도 이제 뭔가 이제 여자로서. 주리님도 그런 막 몸짱 늘 좋아요를 막 놀래요. 저도 봐요. 좋아요는 안 누르지만 저도. 지금 당장 추천 알고리즘 볼게요. 네. 답이 있었나요? 저희 중에? 주리 씨가 얘기했던 것도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. 자아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인간에게 있잖아요.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욕구를 외도를 통해서 이제 누군가 나를 새롭게 봐주는 그 느낌. 그래서 내가 굉장히 또 새로 살아나는 느낌. 다시 여자가 된 느낌. 다시 남자가 된 느낌. 그런데 너무 이기주의적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주는 어떤 대상들을 느낄 때. 또 사람이 굉장히 이제 거기서 많이 흔들릴 수 있는데. 이때 만약에 개인이 가진 결핍이 크다면. 이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죠. 만약에 이거를 이제.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져서. 알아챘을 때. 이걸 마냥 기다리는 게 맞는지. 아니면 솔직하게 대화로 이걸 또 풀어야 되는지. 얘기를 할 때 이런 방향의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대화의 중심을 항상 당신하고 나로 끌어들어야지. 제 3자를 얘기하면 안 돼요. 당신 요즘 누구 생겼어? 누구야? 밤에 누구랑 이렇게 톡해 하는 게 더 나아. 굉장히 리얼한데요. 누구야? 이렇게 하면은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. 누구야? 그 순간 삼각관계가 되죠. 누구야? 누구랑 이렇게 밤에 얘기해? 누군데 당신한테 연락해? 뭐라고 해야 돼요? 당신 요즘에 왜 그래. 어? 그러니까. 단둘 만에 대화로 가는 거예요? 그 사람 무시하는 거야. 당신 요즘에 왜 그래. 혹시 나한테 뭐. 밤에 일찍 잠을 안 자. 나한테 뭐. 당신 요즘에 이렇게 못다한 얘기가 왜 이렇게 많아. 이렇게 너하고. 너의 행동을 얘기해요. 그렇죠. 그러면 상대방이 약간 자기 검열할 시간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나아.